노래는 어떤 노래를 한 번? 저 쏠님의 라이드 부르겠습니다. 라이드? 아 근데 제가 이름을 물어봤나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입니다. 자 민서씨 노래 일단 듣고 한 번 볼게요. 박수창에 듣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난 피곤해 아직도 잠이 덜 깼어 오우! 나가봐도 Maybe 나도 혼자인데 전화가 울리네 어디야?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놓은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and ride, come and ride, come and ride, yeah 어디야?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놓은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and ride, come and ride, let's ride Come and ride, come and ride, come and ride 예! 오우! 노래가 너무 훌륭한데요? 진짜야? 이거보다 los